뭐야, 회 시켰네? 야, 너 때문에 네 엄마 화나서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. 나 때문에? 나 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형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얄미운 게 있어. 그건 아니지. 너는 형을 너무 갈고. 역시 나한테 우리 할아버지. 배고프지? 빨리 씻고 나와. 어, 알겠어요. 잠시만요. 드세요. 아빠, 나 이번 주말에 또 차 빌려주면 안 돼? 안 되는데? 너 유나랑 데이트하려고 그러냐, 그날? 그럴 거 있어요. 자주 만난다. 그래, 결혼은 언제 하는 거냐? 유나 부모님 만났어? 만날 거예요.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결혼한 거 아니에요. 우리가 확실한 게 있네요, 우리. 뭐? 야, 상견례 끝나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아. 너, 너 슬슬쩍 결혼한다고 그러고 너 아파트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. 수재가 그럴 애냐? 얘가 그래도 유나는 그럴 애가 아니야. 다 먹자. 야, 먹어 봐. 와. 참. 아, 시원해. 맛있니? 네. 네가 맛있다니까 너무 기분 좋다. 다음에 된장 갖다줄게. 그걸로 국 끓여 먹어 간다네. 어머니 된장 담그세요? 된장 어떻게 담그니 요즘 맛있는데 봐노 사다 먹어 귀여워 근데 맥주 사올 걸 그랬다 맥주 있어요 너무 좋다 이렇게 혼자 살아보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어머니 나는 딸이 없어서 딸과 지내도 되게 부러웠거든 딸에 대한 환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니가 오늘 채워주네 자 아이고 내가 가져가줄게 감사하니 아이고 감사해요 어머 아유 어떻게 웃는 것도 이쁘니 어머니 그러시다 환상 깨져서 저 미워하면 어떡해요 환상 깨져도 너는 안 미워해 짠하자 우리 네 짜 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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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환호야 말을יב пят게